너 죽기 전에 마지막 보는 장면이 이거야. 근데 이렇게 다 하기가 간단하지가 않네, 비빔밥이. 그러니까요. 비빔밥 이렇게 해 먹은 거 처음이에요. 사실 이것도 내가 여기서 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고사리 무시고 도라지하고 시금치. 콩나물은 꼭 들어가야 되고 뭐 버섯 이렇게 들어가야지, 사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또 시금치가 없으면 부추 정도라도 따서 초록색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김밥이 정말 먹기는 진짜 간단한데 먹는 사람만 간단한. 하는 사람은 엄청 귀찮은. 거기다가 김밥 재료는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김밥 재료를 이렇게 사면 김밥을 무지하게 많이 말아야 돼. 그 재료는 남겨놓잖아. 언제나 냉장고에서 그걸 하고 남은 김밥 재료가 이렇게 길쭉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엄마가 김밥 좀 싸주면 안 되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그럼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아주 어렸을 때 얘기했어요. 소풍 때 김밥 좀 힘드니까 그냥 도시락 싸우라고. 다 맞고 가라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김밥 정도 이런 게 흔하게만 있는 게 아니어서 사러 와도 늦었고 하니까 백화점 내려가서 사야 되니까 늦었고 하니까 그냥 도시락 싸우라고 제가 굉장히 서운하고 그랬었죠. 그냥 일반 도시락? 네. 김밥 다 가지 말고? 아 김밥 대신에 그냥 그럼 진짜 서운하지. 나도 엄마가 맨날 김치볶음밥 해줬는데 김치볶음밥의 사이다. 김밥 대신에 바빠서 그래. 엄마들이 바쁜 분들은 엄마가 바쁘셨지? 엄마들이 바쁜 분들은 그만큼 김밥이 귀찮은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하나씩 집어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우리 엄마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이런 걸로 저를 누르는 스타일이라서 애들과 김밥 싸우는데 김밥 엄마가 가끔 싸주셔도 굉장히 맛이 없는 김밥이고 특히 고사리 이런 거만 얻는 거예요. 고보, 고보. 고사리가 아니라. 고보는 꼭 들어가야지. 우엉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우엉이 맞아. 그게 들어가는 맛있지. 그게 맛있지. 맛이 어때요? 두드려 맞아야 돼. 제일 좋아하는 게 우엉이야. 우엉. 우엉, 오이지. 그래서 나는 우엉 되게 많이 냈는데 그리고 우엉만 거의 우리 집에 빠지지 않는 반찬 중에 하나가 우엉. 졸인 거 그다음에 미역 줄거리 멸치볶음 일단 우엉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유부초밥에 들어가니까 조그맣게 썰어서 그래서 약간 센스 있는 엄마들은 김밥은 굉장히 귀찮아. 그래서 유부초밥을 싸죠. 김밥보다는 김밥보다 훨씬 간단한데 모양을 딱 했을 때는 김밥한테 비주얼이 눌리지 않거든. 맛있어요. 비주얼? 비주얼 봤을 때 되게 정성스러워 보이지만 김밥에 비할 바가 아니지.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게 유부초밥 만들 수 있는데 엄마들이 나한테 소풍 갈 때 유부초밥 싸줬다. 귀찮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센스 있어. 속은 거예요. 귀찮아서 이번 소풍 때는 유부초밥 싸줄게 귀찮으신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 엄마 저한테 직접 같이 김밥 너가 먹을 거니까 같이 싸도록 해라.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많은 걸 깨달아서 그랬을 때부터. 근데 그게 유부초밥이 그나마 센스 있는 엄마라는 거죠. 김치볶음밥 이런 거는 정말 바쁘신 엄마라. 일부 엄마라. 너무 바쁘면 유부초밥도 사실은 손이 많이 김치볶음밥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김밥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는 너무 힘들어. 김밥 어때요? 근데 너희들이 김밥 만들면 진짜 비주얼적으로 코미디는 나와. 만든 적이 있어요. 진짜? 다음 시간에 김밥 만들어볼까? 화진이가 완전 주도해가지고 김밥 딱 옆구리 빵빵 터지는 거 백 퍼센트 나온다. 저는 뭔가 부담스러워. 저는 이렇게 막 그런 거 부담스러워. 김밥 김밥 뭐 똑같지 이런 거 재료하는 거 똑같아. 다 비는 거 보다 모든 게 짠나 봐. 근데 이게 김밥이 어디에 이거를 놓느냐에 따라서 말았을 때 반찬이 가운데 딱 예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잘 안되죠. 한쪽으로 쏠려있고 썰다가 터지고 밥 그 밥 피는 거 자체가 짜증나던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화진이의 김밥 강의 아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아 안돼요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 준비 뭐 했는데? 준비를 잘 준비를 잘 해봐야 돼. 이미 됐어요. 브런치 아 브런치? 해놨어요. 브런치 브런치 좋아. 아침 겸 점심 그리고 어떤 거? 집에서 만들고 어느 나라 거더라. 크로무슈? 크로무슈? 그 뭐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샌드위치 같은 건데 위에 피자 치즈가 올라가고 사이사이에 뭐 슬라이스 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소스 소스 하나 해서 해가지고 한마디로 없는 없이 사는 우리들이 있어보이게 그렇죠 있어보이게 우리 비록 여자친구도 없지만 집에 혼자 있지만 네 마치 가로수길에서 응 에스프레소 더블 한잔과 함께 그렇죠 딱 먹는 그 기분을 그 기분이죠. 그렇지 딱 그렇게 바로 그렇지 딱 끝나고 나서 위스키 또 한잔하면서 그렇지 노트북 딱 놓고 값 뺀 정도 딱 보면서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가로수길에서 브런치 정도는 먹어봐야 먹고 있어요 잘나가는 축에 든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바로 네 고런 메뉴 좋네요 좋습니다 저는 와플 이런 거 대하려고 했는데 와플 이게 비싸대 와플 이거 후라이팬이 10 얼마씩 하더라고요 찍는 거요? 사실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와플도 해가지고 찍 해가지고 한 다음에 뒤로 익혀가지고 딱 꺼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핸크림 넣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띵띵 놓으면 완전히 있어 보이거든 파는데 보면 9,800원만 이래 근데 막상 해 먹으면 한 2,000원이면 다 만들지 2,000원도 안 되지 2,000원도 안 되지 사실 그런 거 집에서 이 와플 기계로 만드는 빵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이게 1,000원짜리 와플이 더 맛있던데 아니 그게 뭐야 아 이게 안에 넣어서 반짝 접어주는 거 아이스크림 다 넣고 딱 접어주는 거 휴지에 딱 해가지고 저도 싸구려 휴지에다가 딱 접어주잖아 맛있어 맛있어 휴지야 냅킨 냅킨 코 닦으면 코 허는 거 형광묻이 많이 들어간 휴지 형광묻이 많이 들어간 휴지 저는 그게 더 맛있어요 진짜로 그게 뭐야 파는 데 가서 블루베리가 어쩌저쩌고 하면서 빵 두껍고 이것저것 얹잖아요 이렇게 하나 못 먹겠던데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버터가 아니라 좀 부드럽고 1,000원짜리 그거는 뻑뻑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천장 까질 거 같은 아이가 그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넣으면 안 되고 사과잼을 넣어야죠 사과잼 넣으니 잼 한쪽에 생크림 한쪽에 사과잼 그렇지 그렇지 무엇보다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그러니까 사과잼을 발라가지고 배우 좀 있으면 눅눅해지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빨리 먹어야 돼 그 약간만 찌익 눌렀다가 아이스크림이 쭉 퍼지면 그때 재빨리 먹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어차피 또 홀러야 또 여기 다 묻어 근데 그 느낌만으로는 닦을 수가 없어요 보통 길거리 지나가면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갈 때 아 막 이러면서 이러고 아 짜자 에이 아 맞아 맞아 빨리 먹는 게 중요하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기 홀스 만났때 연애했을 때 초창기도 생각이 나네 성대 앞으로 갔는데 네 어쨌든 술 한잔 넓은하게 먹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어 학교 앞에서 그 샌드위 토스트 가게가 있더라고 포장 맛 잣 되게 유명한 아주 성대의 명물 그래서 나한테 아우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야 여기 되게 맛있다는 거야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 어 그래서 여기 왔으면 꼭 먹어야 된대 그래서 배부른데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샀는데 그와줌마가 이제 거기 뭐 설탕도 뿌리고 케찹을 이렇게 좀 뿌려주더라고 근데 나 원래 이렇게 뿌려주기 싫어하는데 내가 그래서 난 별로 근데 그거를 들고 그리고 질질질 이러는데 여기 막 케찹이 여기랑 근데 쟤랑 진짜 헤어질 뻔한 드러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대단한 거지 아이고 술 취해가지고 술꼬라가지고 야 샌드위치 하나 먹자 질질이면서 너도 먹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유산이 주셨어요? 에이구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얼른 취해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이건데 볼때는 야상적으로 흘리면서 부악 아니 아니 나 진짜 주사씨라고 나 쟤랑 만나야돼 그리고 그전에 바로 또 그 전인가 다음에 포장마차 그만해 그만해 나도 하나 까 우리 서로 한번 깔까 한 번씩 응 짠짠짠 나는 깔게 없는 여자야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원래 내가 정말 막 그런 거 가정적이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막 이렇게 해도 못하는데 딱 한 가지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를 근데 요즘 잔소리를 가끔 해 냉장고를 딱 열면서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니? 아 이거 언제 먹을 거야? 뭐 이거는 언제 산 거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가끔하면 진짜 스트레스가 갑자기 뒤에서 딱 뒤통수를 딱 치고 그거를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은 응 나는 이제 집에서 집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요즘에 거의 없다보니까 어쩌다 한번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뭐 시켜먹으시지 응 와이프한테 뭐 밥 차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미안해 막 시켜먹을까? 그러다가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이 다 된 음식들 이거 지금 안 먹으면 버리겠다 응 나는 음식을 물어봐 이거 먹어도 돼? 응 아니 내가 얼마 저번에 한번 물어봤거든 유통기가 다 돼가는 거 같으니까 애들 먹이든지 해 근데 좀 지났어 먹어도 돼? 아니 버리는 거 버려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쯤이어서 잔소리라고 느끼는 거지 오케이 변할 수 있었으니까 모든 주부들이 물론 버리는 음식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살림을 직접 해본다면은 진짜 이렇게 맨날 우리가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런 거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니 유통기가 지난 거 가지고 빨리 먹자고 하는 게 뭐가 재밌어 앳댐 내가 황희정승이니라 둘 다 옳지만 사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사주에 뵙도록 하고 어 요즘 다 먹었는데 일본 씨는 남기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중? 아 다이어트 중 내가 먹어줄게 거기다 약간 지금 고추장 아니니까 매운 거 먹으면 굉장히 힘든 기간이에요 아 맞다 맞다 기름 좋은 것도 힘들죠 불닭 좋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불닭 먹고 다음부터 병원 가야 돼요 한번 먹으신 경험이 있나 봐요? 저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어느 정도 다 나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윤이 임신을 했을 때 저기 뭐지 이렇게 치킨 매운 치킨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때였거든 제가 시켰어 먹자 난 먹었어 그것도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갔어요 저희 엄마 전에 회식 했잖아요 술 먹었잖아요 병원까지 가요? 그 다음날 찢어지는 줄 알았어 거기 선생님이 그거 먹었다 그러니깐 죽으려고 한창이대 그랬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구라고 하잖아요 출산의 고통 튜토리얼판을 지금 체험하신 거예요 거의 그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 중에 탑3 하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다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 맞아 전문만 아닐 거예요 그리고 경험할 사람들도 많아요 웃고 있는 사람들 다 많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습니다 병원이 길 가다 보면은 그런 외과들만 전문외과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치과보다 더 많은 거 같아 그래요? 어 원래 그게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만 눈에 들어오거든 우리가 핸드폰 가게 할 때는 핸드폰 가게에만 눈에 들어오더라고 자기가 그쪽에 관련된 저기 그게 있으니까 동네마다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요 당연히 하나씩은 있지 그런가? 당연히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하나씩도 진짜 많은 거지 아 그런가? 그럼 동네마다 하나씩 무조건 있잖아 아니 근데 이게 저기 여자들은 수술 1위가 압도적으로 맞아 항문질환이에요 그래요? 아니 게다가 여자들은 수술 1위가 무조건 임신을 하고 그러면 몸이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러면서 또 또 어쩌다 이 얘기를 또 가냐 아니 직접 가보니까 성형수술 뺨치기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젊은 언니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나 뭐 그런 거에 관계없고 푸근했어요 아 다들 겪는 거구나 근데 의사가 남자여서 좀 짜증나게 병원을 바꿀까 한 100번 고민했어요 좀 짜증나게 했네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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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했어요 왔네 아 아까 치킨가라빵도 드셨죠 사장님 거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기는 다 떨어졌어요 아무거나 다 부어서 고기는 솔드 아웃 자 아무거나 다 부어서 먹지 뭐 이제 재료 밥 부어요? 응 비빔밥에 뭐라 그래다 와 밥이 뜨거워 밥 뜨거워 여기다 뭐 큰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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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큰일 났다 왜 왜 상추가 3장밖에 없잖아 아 아 영양소가 불균형인데 아 완전 언밸런스네 잠깐 깻잎 안 먹을라 돼 아 안 먹을라 돼 안 먹을라 돼 상추가 7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넣으면 되지 일단 어쩔 수 없네 깻잎이라도 진짜 아까 남은 거 있으면 좀 될까 깻잎도 맛있는데 응 깻잎 완전 좋지 완전 맛있어 외국다람들은 깻잎을 못 먹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 네 냄새가 이상하대요 아 그 냄새 때문에 먹는 건데 이 냄새는 이런 거 못 보죠 어어 아깝잖아 이게 덜 받아 자 남은 재료를 다 넣습니다 이제 이야 좋네요 이게 진정한 그거죠 비빔밥은 사실은 밑반찬 막 넣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잔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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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기 때문에 중도수 원래 인생이 되게 고급스러워하는 건 많은데 선호요? 선호 너무 많지 않아요? 생선 여기다가 포기지 말고 여기다가 조금씩 감아주는 거잖아 이런 거 까는 거예요 지금 뭐야 진짜 이게 보통 여기 여기 참기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알 텐데 뭐 전문적인 용어로 짬철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게 다 볶어서 그 군대 군대에서 저도 고객 나왔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먹는 거는 이렇게 비빔밥으로 먹는 거는 또 뭐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먹는 거를? 응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먹는 거를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짬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뭐 거기 취사병? 얘네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 그래요? 전 안 갔다 왔으니 그쵸 알고 있는 정보는 많아 제가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그다음에 참기름을 넣지 말고 참치기름 그냥 넣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참기름 살짝 넣었어 넣었어요? 짬 안 되면 비벼먹으면 안 된대잖아 아 그래요? 군대에서 이렇게 해서 그니까 내 친구가 그 얘기해 주는 군대에서 얘기해 주는 게 자기가 이제 엄청 고참한테 갈굼을 당하고 그 고참에 자기를 딱 불러서 식당으로 불러서 고추장 갖고 와라 이렇게 비벼가지고 야 먹어 이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평소에는 그렇게 먹으면 야 먹지마 내려놔 아니 사싸도 못하는 거지 짬 없는 애들은 고추장에 참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걸 같이 먹었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다는 똑같애가 있죠 제가 진짜 나빴나봐요 젖 되는 거야 를 그렇게 들었네요 왜? 왜?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오빠요? 근데 저는 고객 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린 저 공익 출신들이 아래 이렇게 뜨거워서 그래 밥이 엄청 뜨거워 내가 뜨거운 거 좀 잘려봐요 그래? 시집 잘 가 뜨거운 거 잘먹어 짱 뜨거워 언니 근데 짱 뜨거워 야 너 방금 내 시집 잘 갔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시집가서 이쁨 봐 나 뜨거운 거 잘만 줘 에휴 하다가 이제 뜨거운 거 잘만 줘 찹는 거예요 잠깐만 자기 왜 소지 말아 나 안 집어넣었네 아 뭐야 고용하게 김수건 고생 따뜻해 아우 혈액 수정이 잘 되는 느낌이야 수족 냉증이 있구나 아우 철사 장락 아우 고추 좀 더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고추 좀 더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고추 좀 더 더 맛있겠다 소실 적에 뜨거운 모래에다가 달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결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쵸 아 근데 반찬이 많이 들어가서 고추 좀 덜 넣어도 사실 간을 많이 안 한 거라서 괜찮겠다 자기 혼자 무슨 병 있어? 지금 자아가 자아가 두 개로 갈렸어 너 묻자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니야 이건 그래도 아직 깨닙에 붙어있지? 때면 내지? 깨닙에 붙어있다 애들 먹을 때 힘들텐데 너 그럼 떼야지 내가 저런 사람이랑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지? 평생요 지겹지가 않잖아 다시 태어나도요 다시 태어나면 나는 연아랑 결혼할거야 나는 연아랑 결혼하고 싶어 나도 연아랑 결혼하고 싶어 열 살 연아 전반에 레이디콧 이완가 때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계속 만난 운명이에요 진짜로 서로가 서로의 업보가 되는 거지 내 생애도 만나게 됩니다 화진이 같은 스타일은 한 두 달 정도 사귀어 보고 싶긴 해요 더 이상은 말고 화통기한이네요 두 달 아유 많이 찢어졌네 아유 후화기 찢어졌어 후화기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넣지 말고 근데 보통 여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또 달라지거든? 그럼요 육그릇에다가 덜어 그냥 먹으면 맛있어 그냥 먹어 좀 덜어줄까 여기다? 시청자분들이 드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릇에도 양념이 되어 있어요 아까 재료로 남았기 때문이죠 아주 맛있을 거예요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유 맛있어 근데 젓가락 같은 게 음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 30년 전 경우도 어머님이 물려주신 고무조가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칼칼칼 요즘에 복고가 돼서야 한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어 있네요 지금 제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쪽으로 주세요 아 오케이 물 좀 갖다 줄래? 물 매주고 싶어 가능하면 나도 어머 내가 이거 왜? 음 내 지금 이게 뭐였어요 오늘 방송객들한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요 드려야죠 여기서 이거 맛있어 왜냐면은 이거 싸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까 짬 처리하는 거예요 그릇 그릇 이게 뭐 방청객들에게 배려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군대가 막 짬 타이고 말한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방청객이 있지롱 짬 타이고 짬 타이고 여러분 이렇게 레이디코드 군대 방청 오시면 저희가 되는 한 최대한 방청객 여러분들하고 만든 거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안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렸어 독은 안 타니까 하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먹을 수도 있고 한 그릇에 9,600원입니다 네 부가값일 때는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부가세 별도 네 아무튼 뭐 짬 타임 같은 건 몰라요 우리 공익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짬 타임이 뭐야 밥 먹는 시간 아니야? 짬 타임 거라고 짬 타임 거라고 짬 밥 먹는 고양이 있어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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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 진짜 고양이? 짬 쥐도 있대요 쥐도 이렇게 쥐는 진짜 크죠? 내 거는 부대가 달라요 아우트. 저희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릴 때가 됐네요. 아유 그냥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가발 너무 더워. 야 공기가 안 통해. 너 이거 쓰고 클럽 가잖아. 한 번도 안 써봤어. 죽어 죽어. 공기 통하는 걸로 해. 공기 통하는 가발이 어딨어. 없어? 아이 뭐 이런 거 공기 통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심어야지. 아 그건 아니야? 이거는 심어야 되고. 모바일 모바일 뭐 이런 거 공기 막 통한다고 선잡으던데? 아니야? 잠깐만요. 이거 보면 더 해주면 안 돼요? 모바일 모바일 이런 거. 아니야? 야 무대 쓰러져. 뻥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 막 공기가 통한다 이러던데? 모르죠. 그건 지단만이 알겠죠. 샤워하고. 샤워하고 막. 아 너무 똑같다 이거. 스포츠하고. 시영장 가고. 아니야? 아니야 요즘 거는 그러니까 심는 건 되는데. 저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심는 거 아니야. 그거 가발이야 다. 구분 가발 같은 거. 어 진짜? 그럼. 아무튼 저희도 롤마켓은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파는데. 뭐 그런 거라고 또 과대한 거 안 하겠어요. 뭐가 있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롤마켓 뭐였지? 사이언? 샤코. 샤코? 아 기가 막혀. 아 이거 또 기가 막힌 롤마켓가 나오겠네. 길이가 났어요 지금. 어? 기대 많이 줘요. 롤마켓은 이제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뒤에는 또 은교 철권 은교. 철권 학개론. 철권 학개론 준비가 돼 있고 오늘은 또 특별히 무릎 배재민 선수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장안의 화제 롤마타가 또 준비가 되겠습니다. 롤마타 누구 나와? 나 나가야 돼? 나 안 나와대? 우리 현애들 잠깐. 자 이렇게 돼서 저희는 여기서. 너도 안 나와? 어 안 나오고. 아까 뭐 뭐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못 들었어요. 하늘이 나오고 뭐. 너도 나와? 방구운이라고 들었거든요. 방구운 오빠 하시는데 제가 참조 출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남은 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모든 지난 나이스게임TV의 방송들을 HD 화질로.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저희도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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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